아, 음식이라. 정말 그리웠어. 아자카나는 이름을 붙여서 가둘 수 있지. 아, 음식이라. 정말 그리웠어. 아자카나는 이름을 붙여서 가둘 수 있지. 아, 음식이라. 정말 그리웠어. 아자카나는 이름을 붙여서 가둘 수 있지. 아, 음식이라. 정말 그리웠어. 아자카나는 이름을 붙여서 가둘 수 있지. 가끔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한다. 아, 음식이 그리웠어. 그 부분은 또 사람이 걸려 severity. 아, 음식이 그리웠어. 아, 음식으로 싸우게 해보려. 잠시 쉬고 와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어 사냥은 절대 끝나지 않아 잠시 쉬고 와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어 사냥은 절대 끝나지 않아 이 말은 할수록 더 풀어나는 것만 같아 온통 아자칸으로군 저들의 약탈을 끝내주겠어 너무 많이 할수록 더 풀어나는 것만 같아 온통 아자칸으로군 저들의 약탈을 끝내주겠어 잠시 쉬고 와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어 공포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게 되지 잠시 쉬고 와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어 가끔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한다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드러내는 자를 만나긴 쉽지 않지 우리 날은 할수록 더 풀어나는 것만 같아 더 풀어나는 것만 같아 델 좀 dang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